여러분 안녕하세요. 42번 지문의 주인공은 dust, 먼지입니다. 먼지에 관한 이야기 흥미롭게 읽어볼까요? 먼지는 is very small and very dry. 굉장히 작고 건조하답니다. 그렇겠죠? Pieces of dust are too small for us to see. 자, pieces of dust. 더스트는 셀 수 없는 취급해요. 더스트는 개수를 셀 수는 없습니다. 대신 먼지가 많은지 적은지 양은 셀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먼지를 세려면 먼지를 세는 단위를 써야 되는데 그때 여기에서는 piece, 조각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고 이렇게 단위를 쓰다 보니 먼지가 한두 조각이 아니니 복수동사인 r로 복수 취급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이런 먼지 조각들은 너무 작아요. For us, 우리가 to see 보기에 너무 작습니다. 이때 중요한 해석 공식 하나 나옵니다. Too small, too 동안. 다시요. 다시요. Too 형용사부사, too 동삼원형 해석은요. 너무 형부해서 동원 못해. 빨간색으로 비슷한 해석인데 다른 말도 써볼게요. 동원하기엔 너무 형부해.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이 형용사부사가 너무 지나친 나머지 투부정사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됐어요? to 더하기 동삼원형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해석해 볼게요. 먼지 조각이 보기엔, 우리가 보기엔 너무 작답니다. 다시, 너무 작아서 우리는 볼 수 없답니다. 같은 말이죠? yet, yet은 but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먼지는 is very important to us. 진짜요? 선생님은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먼지 없이 살려고 쓸고 닦고 하는 건데요. 먼지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winds carry dust everywhere. 바람이, 더스트를 날라다 주죠. 여기저기로. 음, 맞아요. the wind passes over. 바람이 넘겨줍니다. loose soil and rocks that are falling apart. 이 문장 한번 해석 제대로 해볼까요? 바람은 passes over. 넘겨줍니다. 넘어갑니다. 지나갑니다. 바람이 패스해요. over, loose soil. 바람은 지나갑니다. over, loose soil. 자, 여러분. soil은 흙, 토양이란 뜻이고요. loose라는 단어는 뭔가 타이트하지 않고 헐거운, 풀려버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흙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도 흙이 단단하게 뭉쳐있을 땐 바람이 통과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흙이 얼기설기 이렇게 조금 틈을 가지고 다시 the wind passes. 바람이 지나가네요. 어디를 지나갑니까? loose soil and rocks를 지나갑니다. end로 이 바위라는 명사와 앞에 있는 흙, 토양이라는 소일을 연결했네요. 그런데 그냥 흙 아니에요. 흙은 단단해서 바람이 파고들지 못하겠죠. loose는 뭔가 헐거운, 얼기설기한 이런 뜻이니까 흙이 너무 단단하지 않고 좀 바람층이 이렇게 있을, 바람이 들어갈 만한 틈이 있을 때 바람이 그 사이를 뚫고 가요. 바위도 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문장 from each place, it picks up more dust 했어요. 자 그렇다면 rocks 다음에 있는 that are 뭘까요?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정리해줬던 that 더하기 통사, 위치 더하기 통사, 후 더하기 통사 기억하고 있나요? 얘네들은 다 긴 형용사고요. 앞에 명사가 나올 때 쓸 수 있습니다. 후는 사람 명사가 나올 때 쓸 수 있고요. 위치는 사물 명사가 나올 때 쓸 수 있고요. that은 사람, 사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토양과 바위를 다 가르치는 말로 그런데 그 토양과 바위는 어떤 토양과 바위입니까? they are falling apart. 서로 떨어져 있는 이란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루즈 소일이나 아니면 떨어져 있는 토양, 흙 사이를 막 passes 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from each place, 각각의 장소로부터 그 바람이 모으는 것, 바로 픽업하는 것은 바로 더 많은 먼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에 더스트가 나왔고 두 번째 문장부터 바람이 나왔는데 이 바람이 이곳저곳 구석구석 흙까지 파고들며 먼저 먼지를 모읍니다. 됐어요? 네? 흥미진진한데요? 왜 먼지를 모으는 걸까요? then 그리고 나서 when the wind slows down 자, 먼지가 아니 바람이 느려집니다. 그때 it drops the dust in a new place. 와우! 바람이 먼지를 막 몰고 다니다가 그 바람이 느려졌을 때 그 바람이 떨어뜨려요. 먼지를요. 새로운 장소에. 내가 분명히 저쪽 동네에서 픽업한 먼지를 계속 바람이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다 바람이 느려지며 새로운 동네에 그 먼지를 떨굽니다. 재밌는데? Too much dust can make people sick. 물론 먼지가 너무 많으면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자주 나오는 개념인데요. 만듭니다. 그 타겟이 되는 목적어 사람이에요. 아픈 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 seek이 왔습니다. 동사 원형의 형태로요. 정리하자면 make 목적어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목적어를 동사 원형하게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먼지는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다 라는 뜻이죠. So, Why do we need it? 어? 그래, 먼지는 굳이 안 옮겨줘도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고 이런 건 필요하지만 먼지를 바람이 먼지를 데리고 오고 이런 건 필요 없지 않아? 먼지 너무 많으면 아픈데? 왜 우리가 그 먼지를 필요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For one thing 일단 한계는 dust in the air 공중에 있는 먼지가 help 해줄 수 있어요. 무엇을요? 응? 차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대요. 무엇을 막나요? 그 태양의 강력한 광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람이 자기만 부는 게 아니라 먼지를 가지고 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내리쬐는 직사광선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와 진짜요? 자, 이때 여러분 헬프 동사인데 막다 차단하다도 동사 같지 않아요? 막다 차단하다도 동사인데요. 맞아요. 하지만 헬프는 뒤에 무엇을 도와줄지에 대해 동사 원형처럼 생긴 아이를 써도 되고 이게 너무 헷갈리면 to 더하기 동사 원형을 써도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얘는 아마 to block 이었을 텐데 to를 굳이 안 쓴 것 같아요. 헬프는 뒤에 도와주는 내용의 동사를 쓸 때 동사 원형이나 to 더하기 동사 원형을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most of all 무엇보다도 더스트는 만듭니다. 비와 눈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번 더요. make 자, 목적어 그 다음 이번에는 동사 원형이 아닌 형용사가 왔어요. 이때도 해석은 똑같습니다. 목적어가 형용사하게 만들다. 해석해 볼게요. 먼지는 눈비가 가능하게 만듭니다. 좋아요. dust is at the center of every drop of water. 신기하게도 이 먼지라는 것은 at the center of 무엇 무엇의 중심에 있답니다. 어떤 중심이에요? every drop 모든 방울 물방울 중심에 있답니다. that falls from the sky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물방울의 중심에 있답니다. 그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물방울이 뭐예요? 눈과 비죠? 그럼 눈과 비를 맞으면 우리는 무엇을 맞는 것과 같아요? 먼지를 맞는 것과 같은 거죠? 우와 재밌다. 자 이 글의 주인공은 먼지였고요. 먼지는 매우 작아서 바람을 타고 다닙니다. 하지만 타고 다니며 태양빛을 막아주기도 하고 눈비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 눈비의 중심에는 늘 먼지가 있다고 하네요. 어때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먼지 같아서 너무나 쓸모없이 작은 것 같아서 관심을 두지 않던 먼지의 새로운 발견이네요. 질문 잘 받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